신찬 씨. 자기 땀을 짜고 있어. 가려. 이거 들어서 오빠 가려봐라. 오늘 형이 어떻게 가르죠? 바지가 가려봐. 아 뭐야. 이거 안 나왔다 하신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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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거기 끝이야, 이쪽. 안 나와. 진지아 씨 대충할 줄 알았는데 충분히 강하시네. 물이. 여기는 국물이야. 아 뭐야. 우리 거는 이온 음료 색깔이에요. 이영철 씨는 국물 색깔. 색깔 차이 나요? 똑같은 풀장에 들어갔다 나온 거 맞죠? 진짜 색깔 차이라네. 대보고 색깔 차이 보세요. 김동완 씨 승리! 중간적으로 최종 결과 2대0으로 김동완 팀 승! 중간점검 승자는 두 개의 도루마리를 선택. 패자는 한 개의 도루마리를 가진다. 필붓기 행방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지킬 것이냐 바꿀 것이냐. 기다리고 기다려. 잔의 교환의 시간입니다. 오!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오! 하하하하. 아. 야야야야야. 아. 아. 나라라 잔의. 나라라 잔의. 나라라 잔의. 아. 동동하게 해야 돼요. 정성아님. 자. 통과로 쏟으셨어요. 네. 잘 보시면 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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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날여! 과연 공에 써진 스테파니의 절액을 동원해 봤을까? 못 봤을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최종 선택해야죠. 하나! 봤나? 못 봤나? 바꾸겠습니다. 우와! 바꾸겠습니다. 우와! 우와 그냥 고민도 안 하시고 그냥. 답 나왔던 거죠. 스테파니 거니까. 바꾸겠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되면은. 스테파니의 잔액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답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원의 잔액 6,300원, 스테파니의 잔액 7,350원. 1,050원 이익을 본 김동완. 그렇지. 어! 잠깐만! 정말 아끼셨다. 처음에 내가 봤구나. 아니 어떻게 쓰셨어요? 가슴에 안겨서 마음을 얘기해야 하는 자. 이겨버리겠어. 승부는 지금부터다.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채널을 고정.